그리고 HMM의 흐름 이렇게 돼 있어요 7천원부터 추세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죠 11월달 기준에 179% 근데 10월달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10월 23일 10월 21일 날 오픈해드렸잖아요 7천원 7천원 그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오늘도 개장전 어제도 어제가 금요일이죠 금요일 개장전 개장전에 HMM 바이오다인 또 18일 날 HMM 바이오다인 소름 안 돋아요 2300개 종목에서 딸랑 4개 5개 올려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3월 22일 10시 54분에 HMM 동영상까지 이렇게 20분 30분씩 동영상을 로컬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냥 동영상만 올려드려요 아니잖아요 차트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매집에 대한 교육 다 해드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3만 5천원 주봉의 갭 주봉의 갭 월봉의 갭의 로그 채트 그런 기준을 전부 설명을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매직 계산기 2만 5천 750원 이게 11시입니다 이게 얼마? 2만 7천원 2만 7천원 같잖아 오늘 오늘 기준에 기존의 기준에서 계속 이 5분 봉입니다 5분 봉이 가장 단순하게 줄궈놨죠 50만 조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으로 들어올리면 따라 붙을 수 있다 지지 라인은 2분의 1 3분의 1 정도 보자 이게 얼마? 7천원 수준 7천원 8천원 수준 이게 10월 달에 지난해 그리 나서의 흐름 언제요? 3월 18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캔들의 흐름 금요일 그리 나서 오늘의 기준입니다 이게 장중의 기준 장중의 기준 종가는요? 이 크기 잘 보세요 종가는요? 띠용 엄마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계속 보신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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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딱 꺼드린 이게 맨 처음 추세 교육의 상단 부분 돌파 오버슈팅 자리 그리 나서 이 추세 범위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지속적인 관심 편입의 기준 왜?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요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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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 교육까지 노란 토급은 뭐가 좋냐고 자료 드려 책 한 권 드려 교육해 드려 20일 날 개장 전에 19일 날 개장 전에 18일 날 개장 전에 그 이전에도 계속 개장 전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개장 전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동영상까지 올려드려서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교육해 드려서 그냥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2만 5천 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오늘 훌쩍 다 넘어버렸죠 그런데 차익 실험보다는 그렇다면 추세 강화를 놓고 봅시다 왜?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얼마요? 5%를 돌파해버립니다 3,300만 주짜리 얼마였어야지? 그 전에는 3,280만 주였죠? 아니 3억 2,800만 주 3억 3천만 주가 된 게 뭐예요? 12잔 안 한 거 200만 주 들어온 거 결국은 3억 3천만 주잖아요 지금 그 기준에 외국인들이 1,750만 주를 샀어요 2월 10월부터 이 짧은 기간에 5% 이상을 그냥 왜? 실적이 올해 들어 순이익이 2조 가까이 된대요 시가 총액이 8조인데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2만 5천 650원 오늘 언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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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와우 이게 2만 7천 찍어버리잖아요 오늘 기준에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수익을 오롯이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HMM 교육입니다 지금 이제 40명도 안 남았어요 오늘 한 280분 정도 입장하실 수 있었는데 벌써 250명 가까이 들어오신 겁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 HMM 내일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실적을 뒷받침하는 기준에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다 그렇게 해서 공격적인 흐름이 해운주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일도 관심을 가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월 18일자 기준이에요 10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 전체적으로 한 260개 종목이 됩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지수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내용들 정형화한 게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에 윤정부가 이런 내용들을 정형화해 놓고 2007년도에 도서에 꽝 하고 박아놔주고 그래 나서 지금까지도 이 교육을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들도 받아가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겨드릴 겁니다 지금 HMM의 매집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5%를 넘기고 있어요 어제까지의 기준 그러니까 19일까지의 기준이죠 2월 15일부터 외국인들이 1700만 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억 3천만 주 근데 1700만 주를 샀어 얼마? 5.15% 근데 오늘 또 샀어 오늘 또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고 외국인들의 금요일까지의 매수평균 단가 시간에서 대량 손박힘이 있었죠 대량 손박힘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300만 주인가요? 400만 주 가까이? 그렇게 해서 19,850원으로 평균 단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뭐였어요? HMM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인데 신뢰도가 높은 건 1조 이상짜리 기준이라고 그랬죠 30에서 50% 윤정도의 33년 34년 된 주식 노하우 거기에 22년 23년 동안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 해드렸죠 지금 화면 쫙 나오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면서 세계기록 7681%를 깨버리고 책 12권 내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강의했어요 유일무이하게 한국거래소 윤정도를 초청해서 그런 윤정도가 이렇게 정형화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아까도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에도 이런 불기둥 종목을 잡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이게 다 매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고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추세 범위에 있어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버슈팅 자리 이 오버슈팅 자리가 여기가 20%의 변동입니다 이게 지금 20%가 안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15%를 보자고 오늘 기준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 10%의 변동의 기준을 오버슈팅 자리라고 보고 거기서 1.52% 밀리면 차익실현을 하자 안타깝게 사실상 오늘 2만 5,300원이 이탈되는 구간 2만 6,300원이죠 2만 6,300원이 이탈되면 20% 비중에서 5% 정도는 차익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살짝 이탈됐습니다 이때 다 추가적으로 잡아내고 이탈이 살짝 돼서 물량을 일부 뺏겼습니다만 내일의 변동성의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게 추세 범위의 교육을 다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집의 교육을 잡아드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 이상의 매집 지금 주봉 다시 볼까요 주봉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봉이 18일이에요 이게 언제 22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 종가가 2만 7천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이 흐름의 위치 매집의 기준 또 매집을 한 창구의 동향